네, 우리 2021년 새해 첫날을 맞이했는데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좀 보셨습니까? 아주 힘있게 환하게 떠오른 그 태양만큼 우리 마음속에 짙게 가라앉았었던 여러가지 근심, 걱정의 구름들을 싹 몰아내고 새해 첫날부터 우리 마음이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큰 축복 다 받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올해 2021년도는 무슨 띠예요? 소띠, 소가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 세상의 어떤 짐승보다도 누구의 말을 잘 듣는 짐승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짐승인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좌측이다 그러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이다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데 그 가라고 하는 길에서 조금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정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길대로만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틀림없이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인도하는 대로 걸어갔더니 그때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다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을 그 구약 시대에 했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음을 맞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면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죠 에녹이 하나 있고 또 엘리아가 있고 또 있어요 두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아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 그 자리에 누구 누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엘리아와 모세가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변화될 날이 있을 텐데 모세는 누구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죽었지만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할 자들을 대표해서 서 있었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에녹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 보니까 살아서 승천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의미가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에는 그 엘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예언은 선지 엘리아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직접 임재하는 날은 어떤 사람이 봐도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엄청난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아가 먼저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 만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속으면서 자기를 또 속이면서 살고 있는데 마지막이 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회개하자 개혁하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엘리아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 엘리아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내 요한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진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그저 말구육 간에 슬그머니 오신 그분이 아니고 구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지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데 그 차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겠느냐는 거예요 평상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내일은 내가 꼭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 결심이 진심일 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 오늘 그렇게 못 살았잖아 하고 멸망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당신이 빛을 받았고 또 받아들였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그 내용 언젠가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 믿음대로 오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하자 그리고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 것 개혁을 하면서 준비하자 그분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은 참으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엘리야가 첫 번째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엘리야에게 주어진 능력은 지구 6천년 동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을 것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대로 살아가는 부름맞은 자들이 되어서 엘리야가 가진 의무와 엘리야가 가진 권리와 엘리야가 가진 특권까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능력과 치유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지금까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적까지 베풀면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신약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기 아마도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칠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뒤덮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나는 질병재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해요 그런데 그 칠재앙의 표상으로 구약성경에는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열 재앙이 있었는데 그 무서운 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을 신실이 믿는 백성들은 한 명도 그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한 명도 실수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 수 있게 보호해 주셨을까 구약시대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로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땅으로 다 모이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생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았고 그리고 내가 설령 죄를 졌을지라도 대신 그 죄값 다 피 흘려 갚아줬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로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무엇을 바른 짐마다 양의 피를 바른 짐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불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 여기저기 다 터져 있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재앙이 뒤덮을 텐데 전부 어디 고생 땅으로 모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한 명도 쉴 수 없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제앙으로부터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하도록 지켜주실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피부가 검정색이든 하얀색이든 상관하지 않고 정말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 코로나를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나는 질병 재앙이 퍼뜨려졌는데도 그 믿음을 가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질병을 모든 암을 모든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라 하는 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난 성격이니 다 마음에 들겠어요 부딪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아무리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해도 안 맞는 것을 어떡합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푼을 품지 말아라 이 말씀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에 보고 들은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수많은 미움들 수많은 죄책감 스트레스 뭐 사람 이상 안 넘어질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일곱 번 넘어져도 어떻게 알아 여덟 번째 일어서라 그게 의인이다 그리고 죄를 졌을지라도 미워했을지라도 화를 냈을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뇌생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낮에 보고 듣고 화를 냈고 수많은 그 기억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뇌세포에 저장이 되는데 그 뇌세포 중에서도 한가운데 바다 말처럼 생긴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임시 기억이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는지 모르지만 해가 지기 전에 잠자기 전에 내가 미안하다 자존심 내려놓고 흙이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실천을 안 해 그까짓 자존심 때문에 등 확 돌리고 죽어도 용서 못 한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느냐 낮에 저장된 그 죄책감 낮에 저장된 그 미움이 화가 이 임시 기억장치인 해마에서 밤새 대뇌피질로 연구 기억으로 기록이 됩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평생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억눌리며 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근처만 와도 코로나 걸려 걸렸다면 폐렴 생기고 숨 못 쉬고 3일 뒤에 죽어 일본의 아주 건장한 5선 국회의원이 오늘 열나는데도 잔치하고 생일잔치하다가 3일 뒤에 갑자기 죽어서 일본인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잘못했어도 회귀하고 용서받고 화를 냈어도 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 사건을 개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개혁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는 대로 실천하기로 이번 새해 첫날 결심할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극대화되게 되어 있고 면역력은 우주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서 바이러스는 이 밖에 있으면 생명체로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왜?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 하나를 구성할 만한 요소도 갖고 있지 못한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 정도 존재입니다 자기 혼자는 번식도 못해요 증식도 못합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이나 짐승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속에 있는 완전한 세포의 증식능력을 올라타고서 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기다 만놈한테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룡한테 물려 죽었다면 억울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아주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피자 먹고 튀김 먹고 삼겹살 먹고 오징어 두루치기 먹고 다 먹는데도 1.7%, 1.4%밖에 안 주고 걸렸어도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지금 왜 코로나를 무서워해요? 걸렸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열도 안 나 몸살도 안 나 독감보다도 못해 세상에 이렇게 못난 놈한테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새해 첫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걱정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가르쳐 준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해 주는데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안타깝게 그렇게 살지 못한 나날이 너무나 많아 이미 암이 걸렸어 이미 자가 면역 질환이 걸렸어 병원에서는 도대체가 방법이 없대 이미 투서까지 하고 있어 불치병이래 당뇨도 40년이 돼서 이건 뭐 도대체가 방법이 없대 합병증 막을 길이 없대 그럴지라도 이렇게 늦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까지도 치료해 주시겠다 엘리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떤 상태 단계일지라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능력을 엘리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거 몰래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면역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집 눌려서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도 잡혀서 죽어요 모든 것 다 용서해 주겠다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다 흰눈처럼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분 앞에 다 눈물로 눈물로 쏟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뒤에 있는 피골계곡이 가을에 단풍이 들면 피처럼 붉게 물린다 그래서 피골계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골짜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줬을지라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내가 사기꾼으로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지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그 죄로부터 상의한 자다 하늘에 들어갈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전에 제가 절대로 이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승리자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우리가 일평생 어떤 죄를 줬다 할지라도 이렇게 승리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삼국지보다 더 많이 나오는 책 무슨 책이에요?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서 여기 이렇게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치료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누구 이름을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까? 엘리야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 돼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피가 아니오고 아 뭐 나를 내가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났을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막 특별한 유전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화도 얼마나 잘 내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보다 더 잘 내는 것 같아 보니까 그까지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했는데 대머리라고 한 번 했다가 그냥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는 아직 사람 죽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엘리야가 어떻게 40일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40일 밤낮을 밥을 먹지 않고 그 모든 본능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벽는 자가 치료되는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신학성경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지만 엘리야의 우리의 표상인 구약시대 엘리야가 진짜 무슨 병고치는 능력이 있었나 아니면 신학성경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어놓은 것인가 자 한 번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고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거는 기우제 잘 들이면 올지도 몰라요 대포 막 쏘면 중국에서는 비 오게 합니다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대포 한 방 쏘면 불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 근처도 갈 수 없는 엘리야가 일평생 받은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이었고 지구 6천년 역사 중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엘리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받은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 무슨 능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도? 자 한번 엘리야가 이 세상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무엇인지 여기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잘 연구해 보세요 엘리야의 모든 발자취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될 일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쪽 시냇가로 가거라 그랬더니 누가 먹을 것 다 갖다 물어 줬어요 까마귀가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그냥 그 시냇가에 물도 다 말라서 까마귀가 물어올 곡식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과부의 집을 가라 먹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딱 얻어먹을 게 있나 하고 갔더니 그 부잣집 좀 하나 소개해 주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집을 또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가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먹을 거 아무것도 그냥 딱 밀가루 하나 그거 굴 수 있는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서 이제 이걸로 마지막 빵 한 쪽아 구워서 먹고 이제 우리도 죽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뭘 얻어먹겠어요 좀 도와주고 와야지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주워다가 네 생각대로 빵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그걸 누구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그 빵을 누구 먼저 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먼저 주라 염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 이거 딱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재산을 바친 그 집의 아들이 여기 숨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병이 들어 증세가 그냥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낼 정도의 치유의 능력을 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엘리아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아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지저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죄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저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아의 이야기는 셋째 엘리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자세히 자세히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기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이 치유 사역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여러분 엘리아가 많은 기적을 봅니다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봤고 비가 쏟아지게 하는 기적도 봤고 여기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의 기적도 봤는데 이 수많은 기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어떤 기적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엘리아가 체험한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쏟아지는 그 기적이 먼저예요 아니면 치유의 기적이 먼저예요 비가 쏟아지는 게 먼저예요 불이 쏟아지는 게 먼저예요 열한기 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은 열한기 상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아가 그 본격적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그 엄청난 개혁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쪼갤 수 있는 쇠기 기별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아 이 치유 사역의 목적이 뭘까 이런 기적을 엘리아가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체험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니까 그 엄마가 그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아기 딱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당신이 이 집에 와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엘리아가 이 아이를 치료해 주는 이 사건에 얽힌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그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뭐 의사 만들려고 했겠느냐 뭐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치유의 사역을 하게 하신 목적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먼저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치유의 사역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말씀을 전할 때에 논리적으로만 전하면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요 그저 그럴듯하게 전하고 마음만 좀 편안하게 해주면 요기오리도 맞다구르고 저기오리도 맞다구르고 수많은 교파가 가능합니다 하늘나라 가봐야 알지 이 땅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아무리 논문이 많이 나왔어도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0, 6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지 않으면 치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도 안 돼요 예전에는 그냥 끝까지 맞을 거라고 믿을 수도 있는데 해보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이면 되겠다 아주 수많은 논문 갖다 대보고 여러 가지 갖다 주장해보지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다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내가 제대로 잡았는지 이게 맞는지 판단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임한 영이 있는지 진짜 그분이 살아 계신지 이것을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치유 사역을 하면 이게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 했는데 안 나서 그러면 다시 바꿔야만 됩니다 질병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날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 치료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령은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죄악으로 얼부어진 마음의 그릇 속에는 무슨 괴변을 부려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성경 구절을 갖다 꽤 맞춰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 가라앉은 그 죄까지 생각나게 하고 이것을 꺼내서 성령은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퇴덴의 큰 기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회장님이 한 분 오셨어요 아주 집안 전체가 유전적인 심각한 고혈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다 오고 그 조카들 다 왔는데 한결같이 몸무게가 다 0.1톤 이상이에요 0.1톤이 몇 킬로예요? 다 100킬로가 넘습니다 다 고혈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백퇴덴 프로그램에 온 지 딱 일주일 만에 약을 먹어도 정상이 안 되던 분이 약을 다 끊고 혈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조카들 다 이쪽으로 자기가 돈 내면서 데리고 옵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심장의 부정맥이 심해졌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거 자다가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수술하는 거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여기 일주일만 와서 제대로 좀 한번 해보십시다 수술 안 해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분이 왔어요 약을 먹으면서 수술 날짜를 기다려야 돼 너무 심한 중증이 부정맥입니다 잡아보면 이게 너무 불규칙적이에요 약을 끊었는데 한 3일째 이 옷이 보일 정도로 떨려요 보일 정도로 숨이 멎을 것 같으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에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 날 이게 싹 치료가 됐습니다 싹 치료가 됐어요 그때 제가 담배를 끊으십시오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담배까지 딱 끊고서는 부정맥 수술을 안 하고 싹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술은 못 끊어 이분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는데 전립선 3기 말 환자가 돼서 왔어요 아 이거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또 수술 날짜를 받아 놨어요 좀 밀어놓고 오십시오 오라고 했으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한 3개월을 여기서 지내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지나면서 피골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밑바닥까지 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억눌리는 죄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첫사랑이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첫사랑하고 매질 만한 자기 포지션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은 회장이 됐고 알고 보니 그분이 그 첫사랑이 과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워 그러니 이제 좀 급이 좀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은 만만한 질병이 아닙니다 모든 것 회개하고 끊읍시다 그날까지 참 저하고 관계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서부터 얼굴이 완전 벌레 씹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것만큼은 그냥 봐주래 아니 제가 봐준다고 해서 뭐 봐줍니까 아 그것만큼은 봐주래 그래서 아니 제가 봐줘서 봐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암이 다 녹는 걸 나는 봤는데 그냥 버리십시오 아니 죽음 앞에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도 그건 못합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그냥 죽겠대요 그건 포기 못한대 여러분 엘리야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드러냈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죽을 사람까지 살려줄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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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넘어갈 수 그러나 죽는 것입니다 가짜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암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영적으로 잘못됐으면 어떻게 이리저리 구부릴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임을 보면 그 바람의 실체를 알 수 있듯이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성령과 손을 잡았는지 나는 성령이라고 생각하지만 교묘하게 사기꾼 악령과 내가 손을 잡고 있는지 다른 것에서는 일평생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 사역을 하면 내가 제대로 잡았는지 잘못 잡았는지 기타줄 조율을 하듯이 조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시키기 전에 이 엘리아를 치유 사역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치유 사역을 하나님의 엘리아에게 훈련하게 하신 목적은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버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아가 죽어야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숯가루 가지고 죽을 사람이 낫습니까 새카만 시체밖에 안 돼요 아무리 퍼퍼도 생명은 어떤 영적인 존재에도 손을 못 댑니다 사단이 이런저런 치유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의 엘리아가 가진 기적은 여기 보니까 엘리아가 세 번씩이나 엎드려 간절히 온몸으로 기도한 것 외에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를 쪄서 바른 것도 아니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치유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치유 사역의 목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아에게 특별히 치유 사역을 훈련시켰고 그 치유 사역을 제대로 마스터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여기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났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이고 여기 이미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엘리아가 하는 마지막 늦은비 성령 치유 사역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치유 사역에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엘리아들을 통해서 손을 엄진죽 치료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 될 걸 저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치유 사역의 결과를 보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저 또 밥도 주고 뭐 하기는 했지만 이 말을 보니까 뭔가 한 가닥 깔고서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치유 사역 기적을 맛보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열어졌어요 이제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치유 사역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뭐냐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똑같겠지 뭐 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를 그런데 여기저기 다 다녀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질병이 딱 치료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져요 드디어 엘리아의 핵심 기별임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어지는 요 무기를 먼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우리가 게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을 지금 수백 년 동안 전했는데도 매가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기는 맞아 있어 성경에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나 게시록 18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입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인 걸 내가 알겠다 드디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얼마나 완악한 마음들을 가졌는지 안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엘리아의 심령을 부어주셨고 이 엘리아의 능력까지 가지고 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셋째 엘리아로 부름받았다 하는 피상적인 언어로 끝나지 말고 엘리아의 생애와 엘리아의 성품과 엘리아의 기도법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엘리아처럼 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엘리아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구나 마지막 셋째 엘리아로 준비되어서 각 나라와 당원과 족속들에게 전할 기별은 분명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힘있게 전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까짓 질병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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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